바바 이즈유 드디어 정식 출시했습니다 인디펜던트 게임즈 베스티벌 위너 게임잼 2017 위너 바로 플레이해보죠 관로 감사합니다 꽃 바바 월 죄송 멋있는 인마 같습니다 락 플래그 플래그 이즈윈 월 이즈스톱 락 이즈프쉬 바바 이즈 유 유 방향키로 움직이십시오 와 캐릭터 너무 커였고 월 벽은 날 막을 순 없으셈 네제님 반갑습니다 플래그 이즈윈 락 이즈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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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도 있어 오오오오 이상한 씨앗도 먹었어 헐 월 월드맵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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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플래그가 없는데요 플래그 is win을 만들자 바바 is you 만들어도 되겠다 아우드 오브리지 워터 이즈 싱크 락 이즈 푸쉬 락 이즈 윈 에즈윈 락 이즈 그래픽 커염네요 스틸 아우드 오브 리치 아직도 밖에 있음 스컬은 죽쌉니다 이렇게도 안되네 하지만 세계를 이어서 민다면 예 방금 나왔습니다 갓 나온 따끈따끈한 갓 갬 볼케이노 바바 이즈 윈 비켜 플래그 is win 라바 이즈 푸쉬 락 이즈 라바 으 안돼요 망했다 언두 바바 이즈 멜트 를 뺄 방법이 없을까 아 바바가 멜트니까 위에 걸 바꾸면 되는구나 근데 이거 못 움직이는데 어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바 이즈 푸쉬 이런거 해두자 밀 수 있나 혹시 어 된다 콩그레슬레이션 어플 이미지 용암미는 바바 월은 나를 막을 수 없앤 월 이즈 유 예 이것들은 데모에서 했던 것들이라서 쉬워 클래스야드 벽이 바로 닫아 벽이 바로 닫아 아 아 맞다 맞다 아 이 스테이지에서 이거 좀 당황했었는데 월 이즈 스톱이 없는 거임 플래그 이즈 윈 나의 고정관념 띵 이것들은 데모에서 예스 패턴이 쉽잖아 아 꽃을 모으면은 어려운 스테이지 갈 수 있나보다 햇파리 레이크 어 맵 왜 이렇게 귀엽죠 아이씨 워터 바바 이즈 유 엔드 싱크 엔드가 생겼네 아 뭐임 젤리 이즈 싱크가 있었구나 흠 흠 흠 흠 음... 어떻게 해야될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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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이즈 유로 어떻게 해야되나? 뭐야? 월 이즈 스톱이 저기 있었구나. 젤리 이즈 싱크. 그... 다바이즈 유앤월이요? 아 저거... 이거 쉽게 구분되어 있는데 저거... 이 배경... 배경 없는게 왼쪽에 와야되요. 그니까 이게... 이게 앞에 와야돼. 이거는... 큼큐식입니다. 유앤월 하면은... 어떻게 해야되지? 한번 해볼까? 아씨... 아까 이거... 아까 해봤잖아 이거. 뭐임? 월 이즈 싱크? 자살행위 아닙니까? 월 이즈 싱크? 월 이즈 위는... 못하잖아요? 구석... 구석... 아이씨... 구석탱이 했잖아. 일단 싱크 빼고. 젤리를 건드리는게 맞지 않을까? 아이씨... 혹시 안되네 저거는 뺄 수가 없죠 월... 이거 재시작할 때 외부로 보는거야 이거 조금 귀찮네 설정에서... 으이씨 야! 이러면 그냥 되는거잖아 이러면 그냥... 이런 재생 턴즈 스타 이즈 싱크 크랩 이즈 유 크랩 앤드 바바 이즈 유 크랩 앤드 바바 이즈 유 크랩 앤드 싱크로 하면 되나? 아허 좋아요 또 서순 서순 게임이었구나 그 다음에 크랩 앤드 바바 이즈 유 크랩 앤드 바바 이즈 유 오 아 폭행 크랩 앤드 바바 이즈 유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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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윈 케케 케케구나 케케 케케 이즈 무브 알개 알개가 뭐야 이 지렁이 같은 것들 해초 해초에 닿으면 뒤집니다 케케 케케 이즈 부시를 해야되나 니가 대신 죽고 죽겠다 안죽네 러브 이즈 윈 무브를 해야되는구나 근데 케케로도 어떻게 안되나 안되네 사랑은 움직이는거야 필라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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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쉬 월 이즈 스톱 바바이즈요 스타 이즈 디핏 필라야드 푸쉬 월 이즈 스톱 흠 플래그 이즈 윈 세팅에서 없앨 수 있다고요 그리드 발송하 여깄다 해답이 많아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깰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필라야드 유 하면 되는거 이즈 게임 이즈 게임 브리골 바바이즈요 플래그 이즈 윈 바바이즈 윈 안되네 바바이즈 윈 바바이즈 윈 바바이즈 윈 바바이즈 윈 이렇게 둘 다 돼야 내가 이기는거구만 하나만 되면은 그냥 바바가 이기는거잖아 하나만 되면은 그냥 바바가 이기는거잖아 하나만 되면은 그냥 바바가 이기는거잖아 그게 니가 이긴게 아니야 흠... 앗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바바이즈 윈 바바이즈 윈 제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게임오버죠 게임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는거잖아 이중 이렇게 이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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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기는 건 안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락이 제휴를 해야 되지. 서순 게임. 게임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어떻게 하지. 여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월... 바바 이즈 월. 락 이즈 월. 월 이즈 락. 월 이즈 락은 서순이지. 락 이즈 월 까지는 가능하겠는데. 바바 이즈 월. 락 이즈 스톱. 락 이즈 스톱. 바바 이즈 스톱. 락 이즈 스톱. 边 연단해. 락 이즈 스톱. 락 이즈 스톱. 락 이즈 크랩. 락 이즈 크랩. 락 이즈 크랩. 뭐 이런거 또 되나? 어? 개가 됐어. 게하? 귀 commercially ub꽁하는 posting 덮고. 너무 못 지나간다. 아이씨. 여기서 플래그가 DPC니까 이거는... 바바이즈 크랩? 아이씨.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락이랑 이즈를 가져오고 여기서... 크랩... 크랩을... 크랩을 어떻게 쓰지? 일단 이거 밀어야지. 크랩을 어떻게 쓰지? 바바이즈 크랩? 크랩을 어떻게 쓰지? 깨가 돼서... 커여운 바다... 크랩을 어떻게 쓰지?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젤리 이즈 부쉬 크랩 이즈 디핏 근데 이번에는 이걸 못 밀어. 그럼 이제 크랩이 디핏이 되지. 이러면 게임 오버 아니냐. 이러면 크랩도 손 못 대는데. 처음에 요 모양이 없습니다. 저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플래그는 여전히 디핏이고. 저 안에 들어가려면 이걸 밀 수밖에 없잖아. 근데 넣으면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 아닌가요? 젤리 저거 저마가. 저마가 문제요. 바바 이즈 유 를 건들면 내가 죽고. 아. 가즈 때문에 노쟁 돼서 잠들어버렸네. 반갑게 개발 못. 미선 걸었는데 왜 눈치 없이 가지가 나와. 저 형님 감사합니다. 눈치 없다뇨. 가짐이 많대 감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돌은 통과 가능한데 이러면 잠기잖아요. 저쪽에 아무것도 못 바꾸고. 락만 있는데. 일단 락 이즈 유 해볼까? 이거부터 일단 해볼까? 이거부터 일단 해볼까? 돌도 저기 가면 디핏 되자. 이렇게. 아 여기서 락 이즈 푸쉬로. 락 이즈 유 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아멘 아 이건 디피시트 여기서 연락 이즈 유 시간이 잊지 wit 아 뭐 뭐 으 으 으 으 푸쉬를 얻다 줘야 되지 락 꼬였다 바바 이즈 월 이렇게 할까?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락 이즈 월 락 락 이즈 월 하면 또 안되지 락 을 빼고 락 을 빼고 락 이즈 월 락 이즈 월 락 이즈 월 락 이즈 푸쉬 요거 두개를 다 해볼까? 두개 다 하려면 이즈가 부족하.. 이즈가 부족한데 락 이즈 남아 락 이즈 월 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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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바이즈워를 하면 유가 없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빌은 희망하십니다 아니 밀어넣고 싶은데 지금 아 모양이 이게 아니 지금 단순히 수코반 때문에 돌겠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걸 지금 움직이는 거 그 자체 때문에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거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걸 이걸 어떻게 위로 올려. 락이즈 유하면 터지잖아. 돌 저기 넣기 전에 락이즈 유 를 해서 저걸 위로 올리고. 푸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위로 올려주고 푸쉬는 여기 있어야 돼. 이즈 를 밖으로 빼봐야 되고. 이즈 를 하나만 써야 돼. 근데 락이 저기 붙으면 다시 해야 돼. 이즈 를 밖으로 빼봐야 돼. 집에 잊지 마세요. 이즈 를 밖으로 빼봐야 돼. 위로 올려줘. 두 번째로 빼봐야 돼. 왼쪽에 빼봐야 돼. 이즈 를 밖으로 빼봐야 돼. 자 이제는 두 개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를 개가 왜 이렇게 세냐 진짜 락 이제 유로 바꾼 락 이즈 유로 바꾼 탑에 이즈를 하나 빼고 엇 엇 엇 엇 엇 엇 엇 하하이... 아니 이게 오길수없는거 아냐? 아 뭐 당연히 되니까 스테이지가 있겠어요 이모티콘 뭐야 도 를 저기로 넘기고 락 이즈 율을 만들면 되는데 이즈가 한 개면은 저걸 어떻게 넘기냐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열쇠 나오네. 도어 이즈 셧. 플래그 이즈 윈. 키 이즈 오픈. 이걸로 락을 꺼내서 락 이즈 오픈을 만들어야 되는구만. 이걸로 락 이즈 윈. 이걸로 락 이즈 윈. 이걸로 락 이즈 윈. 이걸로 락 이즈 윈. 디디디딧. EX 난이도만 어려운 것 같아. 클리어. 야 뭔 클리어야. 야. 야! 나가지마! 다 깨고가 칠 키 이즈 오픈 키 이즈 푸쉬로 먼저 올려놓고 안되네 어떻게 하는 걸까? 아 두 개 같이 하는 거구나 뭐야 이게 왜 불이 들어와? 키 이즈 키? 저 또 되는구나 키는 키일 뿐 음? 아 도어 이즈 스탑으로 되겠구나 도어 이즈 오픈 이즈도 갖고 와야 돼? 아 잠깐만 필요 없잖아 엥 안된다 음... 푸쉬를 해야 되나 보다 오케 8 락드 인 아 월 이즈 리핀 쉑 쉑 월 이즈 젤리 하면 되겠다 해파리 사냥 해파리 사냥 음... 숫자 난이도는... 장단이구만 플래그가 없어 예 이거는 정식 버전입니다 젤리 이즈 윈 젤리 이즈 락 아잇 빠바바바밤 잼서용 뭐야 벌써 한 시간 지났어? 아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네 갓겜특 시간 가는 줄 모른 락 이지락 플래그 이지락 돌은 돌 플래그 이지락 돼버려가지고 야 뭐 어떻게 움직이면은 못 캐는데 이거 보임? 락 이지 플래그였구만 안되네 왜 안된대 야 왜 안되냐 왜 안되냐고 아 위에 있어서 꺼져 지금부터 락은 플래그다 내가 곧 법이다 순서대로 하자 와 중과로 덕분에 레벨 하나겠습니다 쿠다르크님 감사합니다 지금 또 열심히 달리고 계시군요 갓겜 아이 감사합니다 키즈 푸쉬 엔드 오픈 케케 이즈 유 도어 이즈 케케 하면 안되냐 아씨 윈 어디갔어 플래그 이즈 윈이 밑에 있네 바바 어디갔어 오이 기온 바바 어디갔어 키즈 푸쉬 엔드 오픈 이제 키즈 유 근데 U가 끊어지면은 못 움직이잖아요 아 케케를 도어로 바꾸는 거구나 세상에 정말 두뇌가 말랑 아씨 도어 이즈 유 두뇌가 말랑해지는 게임이구만 도어 이즈 유 도어 이즈 유 도어 이즈 유 여기서 둘이 합쳐가지고 도어 이즈 유 아 근데 이거 하면 또 도어가 없잖아 케케 이즈 도어 이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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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는 그냥 아닌데 키즈 푸쉬 앤 오픈 되어있는데 왜 안열림 도어 이즈 셧이 없어 세상에 그러면은 열쇠 열쇠를 저기 놔둬잖아 그러면 일단 도어 이즈 유 한 다음에 문을 열쇠 옆에 놔두고 음 땡 피곤해서 그런가 머리가 안돌아가네 열어수가 안될까 키 이즈 셧 하면 어떻게 되지 이씨 이거였어 키 이즈 셧 엔드 오픈 이렇게 가는 거여서 엔드는 요런식으로 쓸 수 있겠구만 스스로를 열어버려서 열쇠이면서 문이 된다 빠빠 이즈 유 플래그 푸쉬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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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윈 플래그 이즈 젤리 하면 안됨 아 위에 플래그 이즈 플래그이구나 어 일단 푸쉬 빼고 아 푸쉬 뺐는데 왜 안되는 것이지 아 플래그 이즈 스탑이구나 젤리 젤리 이즈 유도 안되지 젤리 이즈 바바 할 수 있나 젤리 이즈 윈 근데 젤리 이즈 윈이라서 그러면 여기서 플래그 이즈 윈으로 바꾸면 되나 예 콩가리트 줄레이션스 확실히 숫자 맵은 그렇게 안 어렵다 크랩 스토리즈 크랩 스토리즈 깨 플래그 이즈 푸쉬 바바 이즈 오픈 바바 이즈 바바 이즈 바바 이즈 바바는 열려있습니다 아 씨 열면 죽는구나 하긴 지금까지 그래봤지 바바 이즈 바바 이즈 윈 만들면 안되 아 디핏이 먼저이구나 에잉 음.. 크랩을 빼와야 되나? 크랩을 빼와서 크랩을 이렇게 밀어 올려야 되나 본데 플래그 이즈 오픈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개를 빼와서 저 위에 바바랑 크랩을 같이 밀어 올리면 젠장 서순인가 바바 이즈 크랩이 되는 순간 게임 오버가 되지 크랩을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갓본사든 크랩 이즈바바 해야되나 갓본개 두 배로 귀여워지게 되는데 플래그 빼올 방법이 없는데 플래그를 빼올 방법이 없어요 플래그를 빼올 방법이 없어요 모아지키케 두 배로 Aurora 를 버리기 파이머 핵가리 찹쾌 트랩 팥 핵 히 플래그 플래그 깨 질 세 바바이즈의 디핏이 되면 안되니까 그전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바이즈의 디핏이 되면 바로 죽지 크랩은 위에 못올리고 플래그도 마찬가지로 위로 못올려 바바이즈의 디핏이 되는 순간 갑분기에 내면서 죽습니다 아 바바이즈 바바를 먼저 만들어 놓는건가 아 이건가보다 이건가봐 이거 하기전에 일단 문부터 열자 플래그 이즈 오픈 그 다음에 바바이즈 바바를 먼저 해놓으면 괜찮을거 아냐 크랩 들고오고 크랩이즈 윈을 만들기 이거였네 바바이즈 바바였네 퍼즐 푸는 맛이 있네 스타 이즈 푸쉬 월 이즈 스탑 키 이즈 오픈 이즈 셧이 있어야 되는데 도어 이즈 스탑 키 이즈 디핏 슈가 이렇게 키 이즈 오픈이면서 키 이즈 디핏이야 키 이즈 오픈이면서 키 이즈 디핏이야 키 이즈 디핏야 키 이즈 오픈이야 도어 이즈 스톱만 있고 도어 이즈 샷이 없네 키즈 샷 월 이즈 키 키즈 윈 윈 윈이랑 디핏이랑 같이 못 들어가잖아 아 이걸 빼면 되는구나 오케이 끝 와 에어리어 컴플리트 아 잘못 눌렀다 포엠 시 장미는 빨갛고 바이올렛은 파랗고 플래그는 윈이고 바바는 너임 아 그러시군요 그 그렇군요 레드랑 블루는 대체 왜 있는 걸까 이뻐서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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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그, 바바 이즈 유, 바이올렛 이즈 윈, 로즈 이즈 윈, 로즈 이즈 윈 요렇게 되나? 엥 개빤 났다 꽃이 되었다 자, 일단 다시 해봅시다 이즈를 빼서 여기까지 하고 바바 이즈 윈 하면 바바 이즈 유가 안 돼요 아, 다 한 거였어? 여기서 로즈 빼고 로즈 유하고 바바 이즈 윈이니까 바바에 갖다 대면은 다 해놓고 안 했네 플럿 바바가 떠있어 플로팅 봐바 떠있는데 왜 플래그만 안 되죠? 난다요 난다요 뭐임? 왜 못 이김? 난다요 락 이즈 윈 하면 되겠구나 아니 떠있는데 돌에는 왜 걸림 억체네 따뜻한 감 워터 이즈 핫 워터 이즈 핫 바바 이즈 핫을 만들자 핫한 바바 바바 이즈 유 네 락 이즈 핫 앤 플러스 바가 이즈 멜트 워터 이즈 핫 멜트 녹는다구요? 뜨거운 거에 들어가면 녹음 근데 물은 뜨거움 녹아보자구요? 끝 따봉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까? 워터에 플롯 걸어볼까? 오케이 나왔다 쉬운 거 먼저 하고 이거 하자 쉬운 거부터 하자 브리츠 빌딩 엥 텍스트가 떠 있네 텍스트가 떠 있어 텍스트가 텍스트가 더 있어 텍스트가 무엇 딱 재밌는거 예에이 락 이즈 윈 브리츠 빌딩 이번엔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이번엔 돌 또 떠 있네 하니 다 떠있냐 라기즈 하면 되는거 아님 이건 아니야 이걸로 이거 두개 두개 다 없애면 되는거 아니야? 아님 그냥 이거 부수면 끝인가 아니 하니 개줍네 뭐야 아 심화과정 빅토리 스프링 아 COG 뭐라고 읽어야돼? 네 코그 워터 이즈 싱크 바바 이즈 유 코그 이즈 푸시 윈을 어떻게 배우지? 텍스트 이즈 윈 요렇게 하잖아 에이 에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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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롯 빼는 순간 죽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런식으로 봐야되네 하나가 잘못 들어갔네 이렇게 하면 윈이 빠지는데 왜요 왜 다 갈고리만 날려 택스트리즈 윈인데 왜 안되지 뭘 잘못했지 바바이즈 윈 텍스트 윈이어도 텍스트는 승리를 못하네 이 게임 겁나 쓸데없이 귀엽지 않습니까 바바이즈 유엔 오픈 플래그 키 윈 바바이즈 유엔 엔드 윈하면 되잖아 근데 빠짐 바바 플래그 이즈 플래그 이즈 윈 글자 옮기는 것만 해도 되게 어려운 퍼즐이야 잠깐만 생각 생각 좀 하자 바바이즈 유 엔드 오픈 저흑 지방 워터웨어체 셧이니까 오픈을 빼면 일단 죽지는 않겠죠 근데 윈을 빼올 수가 없지 키 이즈 오픈 요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뚫어서 요렇게 밀고 요렇게 밀고 요런 식으로 윈을 빼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픈을 어디다가 걸어야 돼 키 이즈 오픈 근데 엔드밖에 안 되는데 이게 되나? 이거 안 되지 쉽자로 그러면은 키 이즈 오픈 근데 키를 밀 수가 없네 바바 앤드 바바 앤드 바바 앤드 키 이즈 유? 스읍 플래그 앤드 바바 이즈 유 이런 식으로는 못 만드나? 되네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플래그 이즈 오픈 플래그 이즈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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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이렇게 플래그 이즈 오픈까지 하는 건가? 이즈가 없는데 아 아 잠깐만 뇌 정중해 뇌 정중해 자 천천히 해봅시다 일단 바바 앤드 유 위에다가 랜드를 붙여서 날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바 이즈 유 그리고 그 위에 엔드 키랑 바바가 나고 이제 여기에다가 다시 올려보자 아 불편해 이즈 오픈 이즈 오픈 키 이즈 오픈 키의 오픈 이 걸리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저기로 옮겨 뭐임? 동시에 해야 되나? 파괴된 전두엽 이즈는 빼기 힘들 것 같은데 일단 해볼까 이게 되나? 플래그 빠져있고 아 근데 키를 굳이 지났네 잠시만요 바바 이즈 유 키 앤드 바바 이즈 유 키 이즈 유엔 오픈? 유엔 오픈이 안될 것 같은데 아 잠시만 되나? 안되네 유엔 오픈 이게 안됩니다 키 이즈 유 앤드를 아래로 아 잠시만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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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유 아프다 앤드 윈 꺾으면 안되는구만 아니 여기 엑스트라 하나 더 있네 어셈블리 팀 이거 구 바바인데 예전 바바인데 프로토타입 바바 아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두 마리를 따로 하지? 이렇게 하는건가? 밑으로 가야되네 이즈 에어리어 클리어 터져요 스테이지 많은거 보소 레벨 200개 정도 있다던데 캐치 더 쉽 도둑잡기 아아 비켜임마 오지마 악 갱 오는거 보소 어어 어떻게 막아야되지? 로버 디즈 무브를 빼야되지? 그런데 쟤가 더 빠른데? 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자식 정글 차이 스컬 이즈 디핏 피페 이즈 스톱 윈을 밑으로 옮겨야되는데 뷔페가 뭐 말하는거지? 윈을 지금 빼올 수가 없는데 아 파이프였어? 젠장 로봇이즈 유하면 되겠구나 아 무브..무브 빼야해 잠시 음.. 여기서 무브를 빼고 로봇이즈 유 윈을 위로 올린 다음에 아야 어..어떡하지 로봇이즈 봐봐 봐봐 이제 보고요 두칸씩 움직이네요 한 번 움직일 때 두 번 움직임 바바이즈 윈 만들면 끝나나? 바바가 죽었어 바바가 죽었어 저스트 원 바바 와이어리스 커넥션 파이프 스탑 바바 유 플래그 플래그 복 복 복 복 복이 뭐임? 반복 복 브래 messenger 구 복 코그 이제 스탑 코그 이제 무브로 해주고 옆에.. 아 잠깐만.. 생각 좀 해보죠 일단 플래그랑 윈 플래그랑 윈이랑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윈이랑 이게 약간 원격조정 같은 느낌으로 가는거지 이거를 이런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거잖아 로봇이즈 모브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식으로 움직일 수 있대 그러면은 로봇이 코그를 들고 와야되나 코그에다가 코그에다가 푸쉬를 준 다음에 로봇 푸쉬 로봇 푸쉬 로봇 푸쉬 로봇 푸쉬 오 로봇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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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그 푸쉬 한 다음에 밀고 코그 이즈 무브를 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플래그 앤드 락 이즈 윈 이 모양이 되어야 되지? 플래그 앤드 락 이즈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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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그, 엔드, 락 이즈빈이건 안되겠네 된다구요? 플래그, 플래그, 하이버, 엔드니까 상관없겠네 퇴근하셨어요? 그러면은 코그 이즈 푸쉬한 다음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던거 아닌가 이걸 밀어서 그리고 로봇 이즈는 하나 빼와야되지 일단 로봇 이즈 푸쉬해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세팅하고 여기다가 이즈 를 넣은 다음에 코그, 엔드, 로봇 이즈, 무브 하면 되는거 아니야? 엔드가 저기있네? 아이씨 코그 이즈, 무브 근데 이러면은 못밀지 미네? 버amas 쉬운거였잖아 쉬운 거 였는데 아 뭐야 여기 엑스트라 4개나 있어? 야 엑스트라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끔찍하구만 워터 이즈 싱크 월 이즈 스탑 바바 이즈 윈 바바 이즈 윈 바바 이즈 윈 아 뜨거 멜트 어딨냐 아 워터 이즈 싱크구나 위는 저기 있고 플래그 이즈 워터 이틀 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ry 코그...가 녹는다. 코그...를 어떻게... 어떻게... 안 녹일 수 있지? 코그... 워터 이즈 월 해볼까? 방금 거 그렇게 어려운 맵은 아니었어요. 젖었다. 플래그 이즈 워터? 와 온천. 플래그 이즈 워터... 바바 귀여워. 코그... 코그... 코... 플래그... 아... 워터... 플래그 이즈 워터. 워터... 이 게임 갓 게임인 것인데 시오. 워터 이즈 싱크. 워터 이즈 싱크. 워터 이즈 플래그. 싱크. 코그. 코그. 플래그. 플래그 이즈 싱크. 아... 모질러다. 무질러다 코그.. 코그 이즈.. water 밖에 없네 water는 근데 밀 수가 없잖아 물은 물이요 물은 물이요 어? water is skull skull is water 으잇 물은 물이요 으앗 해골 가득 어떡하지? 근데 코그.. 코그의 멜트 water가 핫하지 않거나 water is stop water.. water.. what is water? water is water water.. 아야 water.. 땡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거요 구맨 이거요 구맨 아닌가봐 뭐.. 뭐.. 하나 더 없나? 이게 아니었구만.. water is stop.. 아.. 아.. 화면은 못 지나가겠죠 넌 못 지나간다.. 넌 못 지나간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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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ぶ.. 아.. .. 투.. 마음에 드는 tecnología send Ч.. 이덕 사랑 meio ерб hugg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KZ MOVE WORRIES STOP KKZ YOU 뭐? 어쩌라는 것이지? WORRIES MOVE WORRIES MOVE WORRIES MOVE WORRIES MOVE KKZ WOR 하면 어떻게 돼요? WORRIES MOVE WORRIES MOVE WORRIES MOVE WORRIES MOVE WORRIES MOVE 2칸씩 영혼이 떠들게 되었다. WORRIES MOVE WORRIES MOVE 이거 어떻게 안되나 bgm 갑분 쏴대는거가? 어떻게 밖에 나가지? 빠바이 쥬 kk즈 몹 허허 kk 인마는 왜 정신사답게 싸돌아다니냐 뭐 바꿀 수 있는게 없어 보이는데 kk즈 월 kk즈 유로 한 다음에 바바이즈 월 이렇게 했나? 오icação kk Psychology 으로는데 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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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저거 글자 배경색을 보시면 됩니다 저 순서가 맞아야되요 윈 어떻게 꺼내지 월 어떻게 어떻게 월에서 벗어나지 말이죠 아니게 지수핫도 으 아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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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머리지킥에는 자리가 안 되죠 아씨 어떡하지 월 이즈 무브 이거 안되나 월 이즈 케케 월 이즈 케케 월 이즈 무브 스톱 엔드 없냐 저 글자색 서수는 맞아야 합니다 월 이즈 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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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뭐야? 뭐지? 무엇이지?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왜 안 알려줘 이걸? EXS 알려주나? 보일링 리버 아 뜨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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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흠 부르치 엑스트라 두 번째 돌은 떠있고 텍스트도 떠있고 워터 이즈 싱크 락 이즈 푸쉬 텍스트 플롯 텍스트가 떠있으니까 락 이즈 위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락 이즈 아 관로가서 한다 아씨 플로팅 없었다 아 돌멩이 하나는 저에 밀어넣어야 되는구나 엥 흠 락 이즈 락 이즈 이렇게 플래그를 밖에 빼온 다음에 아 이제 치우지마 락 이즈 아 이렇개 한 다음에 아 윈을 윈을 빼오면 아씨 번거롭게 하고 있었네 와 아닌가 이러면 락이 떠있어서 안 되나 플로팅이라서 플래그 빼올 수 있어? 플래그에 푸쉬를 넣어야되네 플래그에 푸쉬를 넣고 플래그를 으엥 싱크 플래그에 유이스비는 안 돼요 플래그에 플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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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가져오고 플래그 를 가져올 수가 없지 플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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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이즈 락 이즈 윈을 만들려면은 윈을 윈이랑 이즈 윈이랑 이즈를 을 가져올 수 있나? 아이씨 아 이거.. 아잇 아니 아잇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아잇 이렇게 됐다 바바를 죽이죠 바바를 죽여도 되긴 하겠다 타이니아일 심화 과정 있는 거 봐 아까랑 뭐가 다르지? 아 맵 생긴 게 다르구나 아이씨 음.. ㅂ 을 아 아 아 아 플래그 플래그 플래그를 키로 어떻게 만들지? 플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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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열고 오픈을 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픈 바바 두뇌 제가 작동 셋 셋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나? 셋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나? 둘이 최대인 것 같은데? 이제의 이유 때문에? 이제의 이유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의 이유는 둘이 even 음... 이렇게 이제의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사람은 그리고 됩니다. 이렇게 일하여 1번 아저씨가 빼낼 수가 없는데 3일 때랑 2일 때는 별 차이가 없었구나 ㅎㅎㅎㅎㅎㅎㅎㅎ ㅋㅋ ~~~ ~~~ ~~ ~~ ~~ ~~ ~~ ~~ ~~ ~~ 에이 뇌정지 너무 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개를 한 번에 밀 방법이 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키 이즈 오픈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하면 밀 수 없지. 키 부시가 없지. 플래그를 활용을 해야 되나? 플래그를 활용을 해야 되나?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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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съ. 밑에서? 갑분스 할게요 문장을 만들어야되요 키이즈 윈을 하든 바가이즈 윈을 하든 플래그이즈 윈을 하든 윈이 저기 혼자 있으니까 문장이 안되죠 이즈로 연결할 순 없으니까 이즈 유 앤드 윈 이 모양이 되야돼 이즈 동아이 칼aire 칼aire 섬 집 STUDENT 으으...비려먹을거... BABAYSU, KEAGU 엔드오픈 와아 돌겠네 내가 여기서 바바를 밀 수가 없지 내가 직접 저게 되지 않는 한 뭐 텍스트 이용해서 쟤를 민다거나 이런 건 안되지 오른쪽을 돌린다고? 참신한데 근데 윈이 없.. 윈이 안되지 않나? 하지만 참신했다 아야..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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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 유앤드 오톤 키즈 유 이거 세 개를 한 번에 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번 저쪽으로 밀어서 해볼까 밀.. 근데 저쪽으로 밀 수 있나? 못 밀텐데 아 네 아 이렇게 앞으로 아 아 으 넣어주면 이걸 움직일 수 있지 위에 뚫고 왼쪽 뚫는 순간 제어권을 잃어요 키 이즈 유기 때문에 다섯 개를 같이 밀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하면 저게 안되지 밑으로 옮길 수가 없지 바바 앤드 돌겠네 다섯 칸짜리니까 이 방법은 전혀 불가능한거지 바바가 위에 들어간 그거를 빼낼 수도 없고 플래그를 살리면 어떠하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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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을 열고 나면은 이렇게 머리빠개지는 퍼즐인 줄은 몰랐구만 이렇게 하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엑스트라 깨고 살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이유가 끊어지는 순간 게임 오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글자도 저기 못 가지. 바바 이즈유 앤드윈 바바 이즈유 앤드윈 이즈유 앤드윈 이즈랑 유는 세로로밖에 배열이 안 돼. 가로로 옮길 수가 없어. 이즈랑 유가 깨지는 순간 바로 게임 끝나니까 세로로밖에 연결이 안 되니까 지금 위를 뚫어봤는데 여기에 엔드윈까지 다 챙길 방법도 지금 없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즈유 둘 다 움직일 방법이 없으니까 키 이즈유 앤드 바바 이런 식도 안 돼. 이것도 이즈유 연결 끊어져서 바로 끝나고 키 앤드 바바 이즈유 이런 거 안 돼. 아 그런 건 되지. 했었지 그런 것도. 다시 해볼까? 키 앤드 바바 이즈유 이즈유 연결을 계속 계속 가져갈 방법은 없어. 이렇게도 가로로 연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즈유 연결이 어떻게 해도 끊어지네요. 이즈유 연결 bri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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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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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돌겠네 봐봐야 가서 터져 가서 터져 제스완카드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드나 봐봐야 한 칸을 더 터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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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руд 으 어? 아 이제가 없구나 아 이제 저기 있잖아 한 한 칸 한 칸 어디서 가져오지? 한 칸 서순했네 아 서순 서순 아 서순 서순 아 서순 서순 아 왜 이걸 몰랐지 다 해놓고 못풀고 있었네 이게 또 서순 아니냐 이게 아니었구나 엔드 엔드가 저기 들어가는게 아닌가 플래그 이즈 키 앤드 윈 플래그 이즈 키 앤드 윈 아 어딘가 서순 플래그 이즈 키 앤드 윈 하면은 윈이 너무 멀리 있어서 하면 되죠 오픈? 그래 플래그 이즈 오픈 앤드 윈 여행 음 으 으 야 오픈 임마 어디냐 오픈 빠져봐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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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나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지? 퍼즐은 원래 답을 보면 정말 쉽지 아 이걸 이걸 왜 못 깨고 있었지? 사람이 역시 잠을 자야 돼 딤 시그널 아이스가 들어가네요 이거는 뭐가 바뀐 거지? 그냥 플래그 락 플래그 앤 락 앤 아이스 이즈 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스테이지가 있는 거겠지? 좋다 일단 해본다 아 그러네 둘 밖에 없으니까 못이 어둑하려고 쟤네가 돌아오려면은 끝을 찍고 돌아오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지 스탑을 끝에다가 넣으면 되지 스탑을 끝에다가 넣으면 되지 푸쉬랑 푸쉬랑 스탑을 끝에 밀어넣으면 돼 근데 푸쉬 푸쉬는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스탑을 먼저 보내고 봐봐 봐봐 이즈 윈 푼 거 같긴 한데 아니구나 푸쉬를 내가 들고 있어야 되지 이즈 이즈도 갖고 있어야 되고 무브도 갖고 있어야 돼 잠시 일단 움직여 보자 움직여 보는 게 더 빨라 일단 스탑은 진짜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돌아오면은 다시 푸쉬로 잡아놓고 하나 더 넣어야 돼 코그 로봇 로봇 로봇을 먼저 보내야 되는구나 여기 로봇 이즈 무브를 한 다음에 여행 이 뱀 왜 어따 만들었어? 치워봐 자, 여기서 저 그 무브를 하고 여기까지 아씨 어어 오케이 아 이제 넣어야지 인마 이즈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코그 이즈 무브를 하고 로봇을 저다 쳐박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에이씨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엔드 그러면 다시 돌아오죠 여기다가 푸쉬를 올려서 이렇게 이동하고 엔드 끝 끝 편안 풀었다 이제 좀 쉽시다 재밌네 역시 퍼즐 게임은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 꽃을 모으면은 여기 여기도 갈 수 있어 꽃을 세 개 모으면 일단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이제 오드라이 여기까지 오드라이 여기까지 고맙습니다